저기요 이거 또 해야돼 이거 또 해야돼? 내가 바불질하나봐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왜왜왜왜 내가 아까 배웠잖아 5천원 들어왔는데 그게 5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5만원인데 한국 돈으로 더 비싸지 근데 나는 500원 싸줬어요 그게 5천원이래 가르쳐주고 있잖아 이제 하나도 원래 달러는 점이 중요해요 점이 어디에 붙어있느냐 우리 한국 돈은 3개 있는데 점이 지켰잖아 저분이 미국 살아요? 멀리 살아요 유명한데 살아요 어디? 나도 미국 사는 사람 있어요 보지니아주에 사는 그 분이 보지니아가 아니라 보지니아 발음이 좀 안좋아진 노래예요 그 사람은 제임스리 라고 있어요 제임스리? 근데 그 사람은 스포츠 보내줬어요? 죽었어요 작년에 죽었어요 거기 깐거지? 500원어치 5천원어치 해야돼요 5천원어치 해야돼요 5천원어치 해야돼요 5천원어치 해야돼요 너무 길게 잘 보여요 엄마 돈 보내준 사람한테 인사하는 방법이라 고마워서 최대한 귀엽고 섹시하고 이쁘게 안하고 시작 좋아 좋아 10번째 감사해요 10번째 사랑해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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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